첫번째 주인공은 이희재 씨. 바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희재 씨가 이제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출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이제 지금 이희재 씨의 아버님이 치매로 지금 또 굉장히 많이 좀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에 시달리고 있는 아버님을 위해서 이희재 씨와 또 그 손자 서은희 서준희가 함께 가요무대를 풀고 출연을 하게 됐는데 이 출연을 한 아들과 또 손자들의 모습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희재 씨의 아버지 때문에 이희재 씨가 굉장히 어떤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또 방송에서 공개가 됐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악플러들이 이렇게 가식적이다. 연기하지 말라. 이런 굉장히 뼈아픈 악플들을 이제 달면서 이희재 씨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이제 마포경찰서에 이 악플을 단 8명에 대해서 이제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처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경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현재는 그 악플러들 가운데 4명이 경찰에 입건된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입건까지 된 상황인데 앞으로의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아플다는 사람들이 설마 내가 잡히겠어 이렇게 하는데 익명성이 너무 보정이 되죠. 추적하면 다 잡힙니다. 이거 IP 추적하면 웬만하면 다 잡히고요. 그래서 마포경찰서에서도 지금 4명을 수사 중인데 혐의가 있으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SNS나 인터넷을 위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돼요. 그래서 사실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일 경우에 가중돼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절대로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신 얼굴에 안 보인다고 마음대로 글 쓰는 걸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희재 씨는 2015년 연말 시상식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기도 했었죠. 네. 그때 연애 대상을 받았죠. 아이들 덕분에 내가 대상을 받았다면서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은 걸 아버님이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치매시니까 내가 자꾸 여러 번 말씀드려서라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버지 존경하고 또 수고해 주신 어머니 감사하다 했는데 사실은 이때도 악플에 대한 마음을 말했었어요. 뭐냐면 며칠간 댓글은 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그때도 본인이 아버지를 향해서 쏟아지는 그런 악플을 의식했던 거죠. 최소한 말하자면 거의 2년 가까이 악플에 대해서 맘고생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고소까지 하게 된 겁니다.